바르셀로나 바르보기 바바티비 투표하기 현 투표를 위해서 바르셀로나에서 바드리드로 가고 있습니다 의자 문구가 너무 좋네 이거 날씨가 별로 안좋아요 바르셀로나 눈 깜짝할 사이에 바드리드 도착했어요 스티켓 사는 중 스티켓을 사고 영사관으로 가는 중 vamos vamos 대한민국 대상원에 도착하였습니다 투표 투표 엄청 동봉한 곳에 있네 예쁘신 언니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사관에 온지 1분만에 투표가 끝났어요 다시 바르셀로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투표해요 다음 클립에서 다시 만나요 아디오스 아타 프론토